에이 일어나세요 아 아침인가 봐 벌써 일어났네 가렵단다 가렵다고 하네요 전 이 아이 아빠가 아닙니다 리라고 합니다 전 켄니 아빠 울타리를 짓는데요 어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입니다 켄니 줄리어죠 덕 덕이라고 부르다 보네요 농담하지 말아요 하지만 솔직히 내 생각에도 댕이 엄청하기 때문에 소문의 당신은 메이컨으로 가는 중이라던데 가는 바에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네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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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털 위에서 여기는 좀비가 하나도 없네 제가 여기서 아이를 보고 있을게요 일하는거 둘러도 보구요 나 다리 괜찮나 이제? 오케이 어 이제 좀 다리 좀 괜찮은 것 같애 아 뭐하라 뭐 뭐 트랙터 뭐 뭐하라 그랬지? 아 일하는 척하면서 이거 돌아다녀야겠다 지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켄니 안녕하세요 켄니 도와드릴게 있나요? 어 괜찮아요 당신 도움 같은게 필요없나요? 무슨 뜻이죠? 네나는 저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 압니까 친자식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계속 안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것들이 있느냐 뭐 그렇죠 그러면 충분하겠죠 당신의 계획은 뭐죠? 로더데일로 돌아가서 이 낙자판을 수습해야죠 정부가 나서면 군대에서 처리하겠죠 말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제 배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배? 배가 있다고? 직업 낙식꾼 고등어 돌보레 돈 되는 것 다 잡죠 카치이 낙지 않지만 배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보죠 당신 아드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패스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 머리가 예쁘구나 이 아줌마 안녕하십니까 숙녀분들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내가 잠깐요 배 그렇다 오는 동안 시체들이 걸어다니냐 할 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포트 로더데일의 살 중에 수의사였다고 하네요 게나 고양이를 치료했다고 무슨 일이야 저는 조지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교수야? 우리는 예전 직업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전직교수도 그만뒀습니다 아니요 이미 전직교수도 그만뒀습니다 일단 나가고 엔페일링 감사합니다 카차가 당신이 해고당했다는 걸 알았대 아 나 해고당했어? 하하하하 씨 뭐야 이거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내 직업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 거구나 일단 이쪽으로 가서 이거 이거라도 도와야겠다 뭐라도 도움이 돼야지 트랙터 그거 운전할 줄 아세요 아뇨 대신에 미국 농업 정책에 대한 신뢰나 비평을 써드릴 수 있죠 그건 됐어요 하하하하 야 교수인 거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거 쇼는 아직 울타리 작업 중이군 꼬마이는 뭐하니? 덕 안녕 뭐야 말도 안하네 얘랑은 이거 몰아볼만한가요? 끝내줘요 겁나게 골치 아프죠 크고 엄청 무거운데다 느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얘는 뭐 안 먹어도 되나?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좀 보여달라고 기다려 봐 아까 나왔어 집으로 못 들어가나? 쇼는 아래 거 눌러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너무 안..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지내도 될 거 같은데? 굉장히 평화로워요 이렇게 밑에가 있구나 도와드릴까요? 그려주시면 좋죠 나무를 같은 크기로 달라주시면 일이 더 빨라질 거예요 오케이 내가 나무 잘라줄게 아버지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네.. 그런 거 같더군요 애틀란타에서 어린애를 죽이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을 그냥 싸버리더라고요 그 아이도 그놈들 중 하나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까지 공격하더군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돌아서서는 총부를 아예 미간에 갖다대고 방아쇠를 죽였어요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았죠 저 사람이 죽였구먼 때로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못하겠어요 저는 울타리를 짓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밖에 있던 뭐든 간에 큰 위협 속에서 가족의 안정과 부동산의 안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은 메이컨에 있어요 거기는 아마 괜찮을 거라고 이젠 더 안 자르셔도 될 거 같아요 고마워요 야 역시 선진국이다 이 정도 일하고 시급 받는 건가? 한 세 개 자른 거 같은데? 시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태워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냥 두고 올 순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거 같다고? 오케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어쩐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이건 너무 일의 강도가 약했어 아저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먹을 거 좀 주세요 일단 밥 좀 줘 밥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자네가 오늘 케니와 떠나기로 하지 않았다면 어젯밤 자네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요 왜? 몸만 뭐 내가 뭘 솔직하지 않아 애틀란타에서 어떻게 나온 거요 걸어서요 남쪽으로 계속 걸어왔습니다 오래 걸었겠군요 이 농장은 좀 못 주지군요 하아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이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 난 폭쟁이라고 했을 것이오 이런 땅을 가지게 된 건 계획이 없었어 그쪽 가족은 지금 어디있어? 부모님 배우자 여자친구라도 부모님은 메이컨에 있습니다 그들이 괜찮길 바라 클레멘타인이었나? 그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거요? 네 제가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솔직하게 어? 왜그래?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얘기하세요 난 자네가 누구고 뭘 했는지 모르고 그래도 거짓말 할 거라면 좀 잘하는 법을 얼른 배워야 할 것이오 아 저도 이 게임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몰랐어 이렇게 고르는 건지 아 이 사람 야 이씨 갈게! 간다고 아 드러.. 드러고 치사하자 자네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자네가 누구고 무슨 짓 했던 간에 자네 혼자 지니고 있으시오 적어도 조언을 들어볼 정도의 상식이 있는가 보 아아 이제 시작됐나?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어어 아아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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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트랩트에 깔렸네 애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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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앗 puisque 헉 그 다음에 숏 숏 숏 빨리 구해줘!! 야 뭐하는거야 야 도와줘 어어!!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앍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씨 할아버지 아들을 구겼어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그래도 애가 먼저 중요하지 저 안식 안구했어 저 안식아 아이 할아버지 화냈나봐 아 큰일났네 나가 애부터 구해야지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미안하다고? 네 아들은 살았어 유감스러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넌 심지어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아 그들 모두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애를 구하면 이렇게 딱 구하면 되는데 그를 보세요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지금 부탁이니 그냥 가게 여기서 떠나고 다시는 저기 절대로 돌아오지 마시오 니 때문이야 야씨 왜 그 애를 놔두고 빨리 구하면 되는데 왜 아이씨 난 둘이들 몸이 하라고 그래 원한다면 메이컨까지 태워주겠어 한 명씩 구하는게 아니고 내가 애 구한다면 그 다음 구하려는데 선택지가 안뜨더라고 무조건 한 명만 구하는건가봐 일단 타고 갑니다 원래 애 구하는게 맞지 어린이 여자 어린이부터 구해야죠 하는 만큼 들어와봤어요 여긴 메이컨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애부터 구해야되냐고? 원래 노약자부터 구해야되는거지 둘다 위험한 상태인데 저기요 저기요 좀 도와주겠어요? 트럭에 연로가 부족하다 보니 아 뭐야 이거 좀비잖아 에이씨 망했네 뭐야 아우 조심해 피 튀기지 않았니 눈에?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뭐야 도망쳐요 도망가자 애가 문제라고? 하하하하하하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줄 순 없어요 내가 저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잠겨있어야 된다고 했던건 빈말이 아니었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일수도 있다고요 우린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긴하고 시야가 급해요 제가 거기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면 그냥 가라니 그냥 가라니 클렘 조금만 기다리렴 클렘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저 밖에는 놈들 신중당스에 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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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함께 함께 그들과 함께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 가만히 있어야 겠다 침묵 침묵 리 이 여자를 믿을수 있겠어요 저 여자는 내 딸이야 반대면 어디가냐 그전에 이 둘중에 물린 몸이 있다고? 저 아이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안물렸어 습극장을 봐야돼 내가 죽기전에 그렇게 못하자 우리가 발 묻으면 하나뿐이야 제가 아이를 닦아주고 있어요. 물리지 않고는 없어요. 안 물렸다니까. 이 아씨 왜그래. 예민하게. 남보고 어떡해. 그 사람 아니면 덕이야. 대, 대화로. 대화로 풀어봅시다. 대화로. 대화로. 왜그래. 클레멘타인 어디갔어. 저희 계속 물렸다고 생각하네. 안 물렸다니까. 니 좀 말려봐요. 만약 클레멘타인 당신의 딸이었다면 그랬을 것이오? 절대 그렇지 않겠지. 내 딸은 포철철이 갓난쟁이가 아니거든. 미 공군이라고. 여시나 먹어.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아저씨. 안에 누가 있나봐요. 그냥 잠긴거야. 열쇠는 카운터 뒤에 있을거야. 저 꼬마야 이상한데. 안에 좀비 있는거 아니야? 어? 처리하면 되죠. 말씀대로 하죠. 그냥 어린애. 그냥 어린애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갖고 좀비가 돼서 잡으러. 안 물렸다 봐야 물린 자국을 보라고. 아씨. 가아. 안돼. 안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지켜야 할 꼬마가 아이가 있다고요. 싸우자는 겁니까 늙의 양반? 그럼 덤비셔. 나의 죽을 계획부터 짜내는게 좋을 것이오. 난 흥형이니까. 아. 아 큰일이야. 아아. 이런. 으아. 으아. 크로버타인. 비켜 비켜. 아. 아. 저 다리가. 아. 혓을 부렸는데. 나는 실력이 없어. 다리가 앉았다고. 크로버타인. 크로버타인. 살려야돼. 크로버타인. 안돼. 녀석. 그한테 떨어져. 이 개자식아. 아아. 으아. 케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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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후으으으으으.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어? 여러분? 여러분? 아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디서 기관적 소리가 나는데? 군대인가? 아닌데 총소리 하난데? 텔리거트 소리 나네 아우 이하씨 화 많이 내다가 이제 심장 심장이 아프시네 그 사람 왜 그러는 겁니까? 심장병이 있으세요 니트로글리세인? 다 떨어졌어요 이제부터 정치를 잘해야 돼 정치를 잘해야 돼 분명 다른 입구가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통해서 어떻게 그쪽으로 장담하죠? 배울 수 있겠네 니트로글리세인은 안락이 필요해야 돼 그쪽으로 가보세요 전 아버지를 봐드려야 돼요 뭐? 내가 간다고? 갑자기 왜 날 시켜먹어? 연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메리컨 시내를 벗어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전 연료를 구하러 갈게요 멀지 않은 곳에 모텔이 있어요 피치트릭 거리 끝부분에 갔다와서 연료를 채운다고 하네요 이 동네 지리는 잘 아나요? 지옥 주민인 건 토박이죠 정말 갈색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무전기를 가져가세요 쓸 일이 있길 바랄게요 클레멘타인이 다른 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한테 말해놓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세요 빌리 래리 나 왜 약하.. 내가 왜 약 가지러 가 야 니네 아빠가 아픈데 와 아까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확 디려야 되니 그리고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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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좋은 기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알겠지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가자 갔다올게 현금 자동입출금이 없네 있네 뭐야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사무실 약이 어느 쪽이죠? 하하핳 제가 지병이 있어서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봐 들은 거나 본 건 없어요? 은족해도 아무 일 없네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실래요? 전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전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전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칼리랑 대화하자 총을 꽤 잘 써 두군요 기자를 데리고 장난치면 안 되죠 특히 3일 동안 커피 못 마신 기자래 기자래 본인 스스로 통제를 잘하고 있군요 나의 아스타를 나의 아스타를 나의 뉴스 에디터가 약 5cm 가까이 잡혀먹었죠 저의 아픈 사람은 없지 저의 아픈 사람은 저의 아픈 사람은 저의 아픈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의 아픈 사람은 알겠지 네 네 나는 나는 일단 돌아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괜찮니? 클레멘타인? 글렌으로부터 어떤 얘기 없었니? 없어요 저 아저씨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뭐라도 좀 줄까? 저는 괜찮아요 조금 배고픈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친해져야돼 뭐? 어? 네 네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생각해봐 좋은게 좋은거지 상황이야 어찌됐든 상황이야 어찌됐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괜찮아요 저 뒤에 아저씨 약 좀 갖다 줘야겠어 에너지바 이거 먹자 이거 에너지바 주고 아저씨 많지는 않지만 여기요 에너지바를 왜 줬지? 약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약 좀 가지러 갔다올게 여기 일로 가는건가? 아기를 줘야 되는데 약인줄 알고 잘못 줬어 에너지바인데 나 혼자 가야되는거야? 나 갔다올게 정치당했어 나는, 난 여기서 가족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구나 살펴봐 골목 살펴봐 여긴 뒷골목 구급상자 여깄다 구급상자 익은가봐 아... 여긴 없네 얘는 왜 그러는거야? 아직도 화장실 가고 싶은건가? 다행히도 없다는게 무슨 말이야? 자, 찾아봐야되나? 여기 안에 있는거 아니에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깄나보다 여기 일단 드러내고 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아 무기인가? 몽둥이다 몽둥이 이건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지팡이야 지팡이를 짓고서 여기저기 다녔지 아, 얘 괜찮은데 사실은 워프샵 리프터를 봤는데 이곳은 이곳이 이곳에 더욱더 강아지나 보이네 그리고 너와의 핸드폰을 보이네 그리고 너와의 핸드폰을 보이네 약을 찾아야 되는데 목소리하고 있어 어? 약국 입구 열쇠를 찾으려면 문을 치워야 해 요거를 어떻게 치워야되는데 이 문을 좀 치우는게 좋겠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넌 됐어 어, 도와달래 헤헤헤 자 간다 서랍에 손가락이 낄지 않게 도시메 으윽 이 선택지는 뭐야? 뭐 하는거니? 어떻게지? 뭐야 이거 갑자기 옮기다가 대화를 해? 하하하하 아... 뭐야? 응? 뭐지? 아야... 괜찮니? 아이 있어요? 아저씨는 가족 없어요? 그냥 이거 나 옮기자 일단 갑자기 말 물어보지 말고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짱나게 어... 너 미안할 필요가 없어 빨리 빌기니나 해 아주 조금 further 가족 얘기해주시면 안돼요? 가족들이 아저씨를 싫어했나요? 아 이 꼬마이가 진짜 짱랑이야 왜냐면 그들은 죽었단다 아닐거다 단지 복잡하단다 아니 아니 죽었어 그냥 복잡한거야 그게 전부야 그것뿐이야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하셨죠 그쵸? 그럼 물론이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알았지?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 나한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어? 아아이 가만히 있었잖아 도와주지 말고 괜찮아 내가 치료해줄게 뭔가 해볼 수 있는게 찾아보자 저 심장병 아저씨가 저건 큰일일텐데 약간 아프대 약간 아프대 부러지지 않았어 괜찮아 야 여기 아까 전에 구글상자 있었는데 여기서 반창고 갖다주면 나 소감도 오를거 같애 그렇지 좋아 이거 뭐야 미연씨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됐다 야 내가 널 위해서 약을 구해왔어 내가 손에 발라줄게 손가락 좀 줘보자 손가락 좀 줘보자 약 가지고 왔는데? 약 어떻게 했음? 여깄다 등대로 감아줄게 됐어 날 믿기 시켰어 그래 아저씨? 부모님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